굉장히 좋네요 뭐야 이거? 죄수? 뭐 어때 이거요? 적정과 희도? 섹세코? 다이치의 영웅이 결정되어 맞습니다 즉... 네가... 넥 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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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 김에 파이밍도 해야되겠죠? 종이넥 Saying 이런 데는 한 번 오면 다시 안 올 것 같으니까 컴 Companies 너 잘되고 있어 너 힐러 되게 잘하고 있어 그래 힐러 아무 도움도 안되면 마길루 그거 맞긴 맞지 왼쪽도 있으니까 맞아먹고요 돌아가면 되는데 어차피 포탈 쓰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좀 없을 것 같으니까 걸어가죠 시간도 좀 있고 근데 이게 좋은게 항해를 보내면 30분마다 알람이 오니까 아 내가 30분 지났구나 알람올때마다 아 30분 지났구나 이름을 알 수가 있어서 저 힐러가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누구야 아 너 겁나 쎈데 4대팬 들어가는데 너 너 겁나 도움되고 있어 라이브 세트 정말 쎄 뒤에서 마방 마모비단 침대 죽거든요 보악기시리 4대팬 4대팬 이게 엄청나게 좋아하네 넉넉 이잉 저거여 저거여 그라이 죽는 너로이 저거여 그라이 죽는 입 자 그 다 너로이 여기 저거여 너로이 두고여 나기로가다 세미를 세미를 어 여기도 와 잠시만 와 땅바닥에 있으니까 거의 안보이네요 이게 색깔이 됐어가지고 다구렌 장사 없구만 칼샷도 마스터하네 그러면 실크필 마스터 안한거 주고 한번씩 확인해줘야되요 템이 없고 템이 없고 칼샷도 주고 마스터 스킬 습득 속도 어 장비강화술사 처음에는 있는게 낫겠다 강화장비구사 있는게 낫지 어차피 스탯을 올려야되니까 이런걸로 스탯을 올리도록 해야되네 어 못가네 여기는 이건 아 이거 못가는구나 돌아가야되네 아까 처음선택이 맞는 선택이었네 처음에 처음에 선택을 잘했구나 돌아가는거구나 아 위로 돌아가는데 처음선택이 정확한 선택이었구만 이게 또 재밌는게 라이브러리 이런것도 줄거리같은것도 쭉 볼 수가 있어요 죽어볼 수 있고 뭐 사냥 에너미도 적도감 몇번 잡았는지 뭐 이런것도 다 볼 수 있어요 장비가 뭐 어떤게 있고 플레이기록이 뭐 이런거 쭉 이런식으로 또 볼 수가 있어서 뭔가 좀 자기 만족스러운 기록들 내가 했던거 기록이 전부다 있으니까 아 내가 이만큼 했구나 저만큼 했구나 이런걸 좀 많이 플레이 타워라이 다 나와서 한동안 즐기기에는 굉장히 멋진거 같아요 이번 수현이 좋아해 수현이 잘갈거 같아요 수현이 잘갈거 같아요 수현이 잘할거 같아요 수현이 잘할거 같아요 수현이 잘할거 같아요 수현이 잘갈거 같아요 일단 세이브 한 번 하고 세이브 포인트 세이브 한 번 하고 가야겠다 아 저 비트 템을 한 번 파밍을 할까 아 웅힘에 파밍을 한 번 하고 가죠 저기도 템이 뭔가 먹을 수 있더라 화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기 뭐 템 없나? 여기 뭐 템 없나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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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파멸하고 지금 파멸해서 많던데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밀어내면서 피흥이 대결 기계는 아쿠아링 같은 경우는 응 아쿠아링 아 먹을 거 없나? 상자 같은 거 없지 응 계속 빼면 되겠네 계속 뭘 거 없네 목표는 상자지 딴 거는 목표 아닐까 그럼 저기 먹고 여기 먹고 고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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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스 실크 해트 오케이 알겠스 모자 근데 저기 위에만 가면 되네요 근데 저기 위에만 가면 되네요 아 못 가는구나 아 휘센타 전화가 더 나간다 난이도를 한번 올려서 잡아볼게요 최고 난이도가 생겨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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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만한데 이 검은 아 아 아 아 아 아 중검은 잘 만한데 근데 이득이 있나? 점수 많지 않나? 뭔가 이득이 있어야... 이득이 한 개 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좀 또 살만한데 경험치는 근데 더 안.. 경험치는 그런 차이 없는거 같은데 템을 좋은게 주나? 보고하러 갑시다 잠시만 빨리 가 와 지금 미션 다 있어 미션 다 있어 한 시간 걸렸네 마니카라 안 방금 고마워 시간도 안일까 아니 멈춰 데이터 과연 이게 하여 로스 聖主カノヌシの先座儀式を行っているとか。 聖主カノヌシ。聖霊が掲げる新しい神様ね。 厳粛な儀式だから、付き添うのはメルキオルたち数人の好意対魔師だけらしいわ。 高都合だ。あいつもいるかもな。 十分よ。それなら襲う隙が必ずある。 ただし、ミザの手前には厳重な剣門が敷かれているわ。 何とか破ってみせる。 無理ね。人はごまかせても、ミザの周囲に張り巡らされた結界は欺けない。 部外者の侵入を拒む術の壁が作られているのよ。 ふう。 けど、奴らが通るための鍵があるはずよね。 ええ。今、仲間が鍵について調べているわ。 ただし、それは… 別会計。 そうなるわね。お題はこれ。 仲間が鍵を使った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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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これは最高に穏やかじゃないぞ。 わかったわ。 聞かなくていいの?大司祭を殺す理由を。 大方。大司祭がネクターの元締めなんでしょ? 教会のお墨付きで、常習性のある薬をばらまいて製造を独占。 大儲けの陰で、素人どころか、あなたたちの仲間にも被害が出てる。ってとこか。 三つの課題の関連に気づいたのね。 それが本当の試験じゃなかった? 合格。 いくら凄腕でも、剣を振り回すだけの人は信用できないもの。 勘違いしないで。 私はアルトリウスにたどり着くためなら、何だってする。 サイヤなんてとっくに捨てたのよ。 そう。 あなたは鶴木そのものなのね。 改めて名乗りましょう。 私はタバサ・バスカビル。 闇ギルド警視庁の長よ。 うん、そうせよ。 ベルベットよ。 大司祭の情報を教えて。 私たちが、毎晩ローグレス王女の理宮で最悪払いの祈りを支えているのか。 私たちのギルド警視庁の匠が、最悪払いで、最悪払いを支えているのか。 これは、最悪に励までは、 この劇場を祈ります。 祈ります。 これはこの時のために、 理宮に入る手段は? 私たちの誕生を持ってお行きなさい。 この機会に戦いを持ってお行きなさい。 警視庁の仲間が手を貸してくれるのか。 동생을, 남동생을 죽여서 형부에게 복수하러 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. 한 줄로요. 배고픔 어, 배가 맞습니다. 배가 기억났다네요. 승리! 패배! 아, 계속 지네. 어, 쌍둥이 섬 튀오네. 너무 좋고 못한다. 하지만, 부족한 들리는 거 같다고 해요. 네, 조용하십니다. 제가 쌍둥이 섬, 딱 맞습니다. 조용하십니다. 숙소의 스피어 간절히 바랍니다. 승리 A' 후회의 수소는 없어서 엑소의 세상이 animals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탑을 부지할 수 있을까? 조용하십니다. 이 카레가 잊지 않으면... 넌... 미안하지만... 어? 헤헤헤헤헤헤 하지만... 잊지 않으면... 그래서... 이스라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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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이스라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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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다 되면... 저기 하나 있죠? 뭐... 준비할게... 음... 탬! 탬! 음... 이번에 탬 한번... 이번에 탬 한번 어플하고 갑시다... 최근에 탬 어플 너무 많이 했다... 탈령 가서... 이 쪽으로 한번 하고... 아... 다행히 가겠습니다... 아... 아... 방이 접속편이 없네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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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ㅜㅜ 음... 한번 대거 할게요... 메모리 로켓 메모리 로켓 칼사이트 가버렸드 pen pan b b b b b 아 이거 뭐야? 엘멀 부츠.. 이렇게 해가지고.. 아 이거 아직 마스터 안 돼 있네? 컴온 비스트 펜.. 방에서 파펜이 없어서 안 되네? 하.. 됐다.. 더 필요한 거 있나? 칼 사이트 되고 하나.. 구하긴 해야 되겠네? 리프.. 이거는 뭐 낫고 이것도 없는데? 다른 캐나다.. 파이사기 펜트 돈이 없다.. 이.. 아이친 게터 쓰면 되고 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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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더가 이신신 이어없 이.. 러 tweaks 러úng시키 그래.. 최대 장비 합계 강화수 됐다 세팅 해주고 9점에서 시작 해주십시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3일차 아 3일차 3일차 어 돈 내야되었구나 꽁짜 아니네 돈 모자랄뻔했네 2일차 아니, 당신을 가지 Setup에 대한 주의주의가 silhouette 아직 아무것도 없이 좀 있어지면 아프리더에서 고려탸이 이류로 이르지 이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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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류나 아는 묘한 도움의 전화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은 아름다워 아이수 아르 이브つ을 묘히 기니든 대세스 미시티다 돈 남아나는 海賊단의 기密다 이 말은 이거 이상이 다나 모시 목적이 그 나라 리쿠우니 도라와 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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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оз고님이 고문의 정상은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urgency 더, 더! 뭐하니? 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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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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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안... 별거 Dammit 헉! 앗 떨어져서 동생을 동생을 먹었구나 얘가 흐... 흐으으으으읏 동사하고 겹쳐 오죠? 나 고마! 나 고마! 미안해 미안해 뭐야 저 미안해하고 또 뛰쳐나가 아우 이제 밤이 됐네요 암살하러 갈 시간입니다 목 졸라가지고 이제 같이 안가 나 고마! 또 나 고마! 나 고마! 나 고마! 나 고마! 나 고마! 뭐 빨간 스카프 병사를 찾으면 어.. 된다 이런 소리네요 꽁짜니? 일단 뭐 전기 다 해가지고 없어요 세이브하고 어.. 세이브하고 절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중간중간마다 세이브는 필수니까 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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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